5.은정은.. 결승전 대이원, 네 번째 라운드 대행전 에라인겔에서 경제입니다.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, 방향이에요. 꺾어 버렸거든요. 일단 단벨락뒤로 나가는 건 좋은 선택인데 줄 알았는데 김성태의 라이딩샷 얼마만 해보는 건가요? 네 그리고 개구리왕자 빠뽀팀도 그냥 두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윗 선수의 오늘 포지션 그리고 컨디션이 말이 안됩니다 쓰러 답나요? 아예 그냥 몰살 합니까? 원 바운드가 됐어요 반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살리기보다는 투청분을 전달받아서 개구리왕자 빠뽀가 그냥 승부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들어왔거든요 아! 킬스틸을 향했어요 과연 송성을 냈기 때문에 위치 들켰고 개박이! 장군! 저돌적이에요 김성태 선수의 킬로고 올라오는 거 보이는데 너무 저돌적이었네요 두들겨지고 스윗이 벤츠 선수하고 같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 구도를 병원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투컵 제거 벤츠 같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살짝 어긋났었는데 이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올 수 있겠죠? 벤츠 좀 위험하지 않나요? 못 봤나요? 아! 벤츠 벤츠 또 하나 있어요 이유와 좋은데요? 던져주고 아래쪽에서도 올라와줘야죠 같이 함께 하나 둘 셋 타이밍이 좋아요! 확인했습니다! 오른쪽에 빠져있는 것도 이번에 공식 훌륭한데요? 네 지금 들어가면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D-98 포지션 과감한 거 보세요 지붕에 올라가서 쏘고 있어요 와 바크로 되는데요 오늘 네 드라이프 2 비아이티도 자 옆돌이가 수류탄 던져준대요 이거 미끼에요 미끼 옆돌이 수류탄 아 뒤쪽으로 올라갔어요 마무리까지 안됐고 자 이러면 옆돌이 선수가 오히려 묶이죠? 아 기절이에요 네 비아이틴에 이 옆돌이 선수는 대부분 선수들이 이 외곽에서의 교전을 원하는 팀이거든요 네 본선 무대를 거치고 올라와서 결승전이다 보니까 교전압이 좋아졌어요 쉽게 안 밀립니다 차량 지금 절반이고요 자 언더소 수류탄 자 여기는 안 맞았습니다 더블 데이트 더블 데이트 그냥 다 붙여서 승부할 생각인가요? 그 정황인가요? 어 혜원 수류탄 좋은데요? 아 네 뒤쪽으로 잘 봐줬어요 음 뒤쪽으로 날아가는 수류탄 음 그래부터 더블 데이트도 사실 피해가 좀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야 이거 차량 몰고 들어오는 상황까지 해서 가담하는데요 아예 승부를 볼 생각이라 흑구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체력 회복하고 있는 복귀 선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서고 있지만 뒷단지에서 싸움이 나고 있기 때문에 흑구 선수의 그 포탑 사격이 그렇게 썩 유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위치를 잡아야 되는 상황 이건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2층 쪽에서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 이쪽은 지금 다 휘어감고 있습니다 자 싸패도 한번 눈을 뜨는데요 네 되는데요? 근데 쉐도우 선수의 위치는 간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아 어 근데 싸패가 펌프샷건 아 싸패 이 톨 아 톨 다진 키전 자 들어온 상황에서 진영 아 아 아 자 들어가서 무너뜨려 버칩니다 더블테일팀 무너졌어요 피하 수수함 민박이 몰라요 아 성장 지금 지붕에 있다는 거 이러면 나머지 인원들 다 붙여서 수류탄은 여기다가 작업해야죠 네 그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와 흐름 가져왔어요 성장 성장 자 그리고 내려와서 수류탄 던진다 1층에 있는 모든 적들 괴멸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수희씨 근데 수윗 오늘 진짜 수비력이 미쳤는데요 성장 여기 수윗 있어요 오 던져줍니다 화장실로 몬 다음에 그 다음에 수류탄 던져줄 준비 자 옆으로 지금 성장 좀 돌아갑니다 자 수류탄 들어갔어요 성장 수희 선수에게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이것도 위험해 보이죠 깔끔하게 잡아내고 있는 성지 충분히 머릿속으로 지금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나 선수가 쫓아가는 그 방향에 블랙라이트 선수가 붙고 선수가 있고요 블랙라이트 아 그렇죠 철색이 보고 있어서 철색이 걸렸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2병 구조무 팀도 지금 해독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체력 봐 지금 방향 바꿔주고 있어요 무력 다른 팀들이 좀 도와줘서 시간이 끌려서 다행이지 좀 멀리 좀 멀리 세피 선수는 노리고 오 중간중간에 실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 와 야 조어 선수 쓰러졌고 좀 나눠도 잘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원래 루비뿌와 옆돌이 선수가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 아 철색이 세리아가 네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선수는 끊어내기 위한 준비까지 박프로 던져주고 오른쪽은 나무쪽에 있는거지 확인까지 깔끔합니다 잡았어요 에오 에오 나나 한 명 쓰러뜨리고요 철색과 세리아 선수가 남았습니다 올라와서 키를 많이 쓸어담고 1위를 탈환할 수 있는건데 시간이 오래 끌리고 있어요 초밥집 안에 붙어있다는거에요 아 망망 아 망망 자 망망에 걸려 이재이가 멀리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생겼습니다 네 가만히 기다리면 순위점수가 대구르르 굴러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아 망망 오왕 다 쓴거 같은데요 디즈코프라는게 좋겠죠 화염병 오 잘 들어갔어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아 아 성장 자 이러면 007이 등장해야돼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왔어요 2층 잡임은 성공했는데 연막탈 때문에 아직까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자 한 명의 선수는 잃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임무예요 자 킴성태가 해내야돼요 유지 수류탄이 있습니다 이거 화염병 위치 보고 지금 수탄 던졌어요 화염병 들어가나요 데뷔 들어갔어요 자 킴성태가 이제는 무빙할 차례죠 오오오오 빵다리 자 와 이거 지금 어떤 작전이냐면 위쪽에서 발자석이 엄청나게 돼주면서 상대방이 지금 그 정신머리를 확실히 그냥 흔들어주는 예 여기서 어 자 김성태 007 빵 아 이 빵 말고 네 와아아아 김성태 던지기 야 이거 사려주고 뼈를 졌어요 에너미 앳덕에 있지 같네요 네 나의 몸을 보여줌으로써 적의 위치를 찾는다 역시 확실해요 아 이거 최고의 작전 희생정신이라고 하죠 그쵸 자민 미션 대성공 네 네 성공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네 3인 유지 자 끌어내면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코블기 자 이렇게라면 1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차량타서 오오오 센스 막막 그렇죠 한번 더 탈수도 있거든요 네 타서 견착으로 와아아아 센스노시플레이 막막 이야 센스 일단은 경쟁자를 직접 제거한 코블기와 마구마구 뛰어가면서 오늘 1등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들어가서 아래쪽 싸움이 좀 펼쳐집니다 철색과 세리아 선수가 있어요 007이 그로자를 들었다는 소식이 있어요. 네, 재나와야 하나, 다가와야 하나. 야, 으아! 김성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. 치고 빠진 거가 있어야 돼요. 망망. 계속 던져주면서 위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포지셔닝이죠? 그래서 선광탄 먹이고 마무리. 이야. 망망? 띄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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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요? 바꾸러가 없는 그댄 너무 외로워요 옆을 볼 수 없었습니다 수선 보디가든가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작업을 했거든요 이거 날리고 DG98 DG98 박란이 이 듀오 파괴적인 듀오거든요 파워 오브 러브이긴 해요 오왕은 위치가 찍혔고 여기에서 잡아내고 치킨 먹으면 시너지원이에요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어요 위치 걸렸어요 나이기를 벌리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DG98 박란이 완전히 감았어요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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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불기 엄청난 여정에 지금 마리와 치킨까지 가져가면서 피날라를 장식하고 있는 코불기 11킬 치킨 21점을 가져갑니다 열심히nik 더욱 지컬치 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